저는 알시아프입니다. 엑스맥스네요. 뭐하시는거죠? 라고 하는 수은가 사은품입니다. 알시아프 사은품입니다. 알시아프에서는 이렇게 사은품도 여러분에게 드리는 서비스가 있습니다. 놀라셨죠? 쫄았나요? 알시아프에서 쫄면 안되죠. 남자를 깡다구죠. 엑스맥스 사신분인데 사실 이 회원님께서요. 3월 초에 상영선생님이 없었어요. 그래서 제가 오늘 구매하신다는데 이 한 분 드리고 사은품 스티커 붙여주세요. 사은품 스티커 있죠 우리? 사은품 스티커? 양해해 주시구요. 제가 이렇게 삽니다. 여러분들 집도 다 깨끗하지 않잖아요. 죄송합니다. 짜잔. 비행기 있잖아요. 구호구. 자 사은품 넣어드리고요. 하나 더 주세요. 자 정품. 알시아프의 정품 사은품입니다. 정품 사은품. 오케이. 여자친구꺼 남자꺼. 그래도 회원님께서. 하나는 우리 회원님꺼 가구요. 저번에 구매하셨던 거 있잖아요. 아직 구매할 때 가져가지 못했던 거 같기도 합니다. 이렇게 딱 되나요? 그리고 풀세주로 가니까요. 나가구요. 자 끄시구요. 끄시고. 이 아래 머려있는 거 아시죠? 짜잔. 그리고 하프 스키도 하셨네요. 오케이. 보이시구요. 자 엑스넥스. 제가 출고시키기 전입니다. 자 엑스넥스 사이즈는 얼마나 되면요.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? 짜잔. 자 이만합니다. 엑스넥스가 이만합니다. 보이시죠? 이거 엄청 크죠? 자 이 큰 거를 이제 우리 담당자가 들겠습니다. 안 속네요. 자 들으려고. 들어서 허리 빠풀려. 허리 남자는 허리죠? 오케이. 엑스넥스였습니다. 자 엑스넥스 사은품. 들어갑니다. 오케이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